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지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은 타로뉴스의 주간 운세 주간 별자리별 운세 여러분들께 뽑아 드리려고 제가 또 가져왔고요 자 지금 타로 운세를 뽑는 지금이 10월 2일인데요 10월 2일이면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만월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자리에서 만월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매체들이 어제부터 해서 계속 보름달 추석의 보름달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리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달을 보고 기도를 코로나 종식 기도를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일 날 추석 다음 날이죠 지금 만월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빨리 듣는 분들은 지났겠죠 이제 이게 3일까지 올라갈 테니까 자 그래서 즐거운 한가히 계속 보내시길 바라면서 행성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10월 4일 날 이제 계속 명왕성이 역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역행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4일부터 해서 이제 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명왕성이 순행하는 어떤 모습으로 가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수성과 천황성이 대립각 그러니까 대립각을 이제 반대편에 있게 되죠 지금 수성은 천여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천여자리 반대편이니까 천황성은 물고기 자리에 있겠죠 자 그러면서 서로 어떤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수성이라는 것은 아이디어고 그리고 정보고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고 천황성이라는 것은 독특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독특한 발상에 관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월 9일 날 화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지금 화성은 자기 집에서 양자리에서 이제 아직도 역행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10월 17일 정도 되게 되면 화성이 역행을 멈추고 이제 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양자리에 있습니다 화성이 양자리에 있을 때 자기 집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명왕성이 사각을 이름으로 해서 지금 명왕성은 계속 염조자리에 있죠 사각을 이름으로 해서 이게 조금 위협적인 어떤 사건들이 소식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날이 10월 9일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10월 9일은 우리가 원래 전후로 해서 일주일 전후로 뒤 전후로 해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지역이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각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10월 9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운전 같은 거 그런 면을 조금 주의할 필요 있다 그렇게 그리고 또 SNS에 보내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이고 지금 태양이 천칭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천칭자리에 있게 되고 거기에 태양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천칭자리는 관계성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태양이 실제로 힘을 잘 못 쓰는 곳이 천칭자리가 돼요 힘이 없게 돼요 그래서 추분의 어떤 기점이 되는 천칭자리에 태양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달 내내 20일까지는 우리가 천칭자리 별자리 분들이 주인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은 지금 양자리에 있어요 달은 수분을 상징하는데 달이 양자리에 있다는 것은 달이 썩 좋은 위치는 아니죠 그리고 수성이 지금 또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행성들은 좋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칭자리의 어떤 수성의 분석적이고 그리고 지적인 것을 천칭자리가 대변을 하고 있고 수성이 올바른 집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정보가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역행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성과 화성과 자 그리고 토성도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그 별자리들은 상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점성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10월 5일에서 11일까지는 크게 각도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10월 9일날 조금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조심성을 기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제는 우리가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신월이 될 때까지는 약간 달이 이제 깎아 내리는 기간이 되죠 자 그러면은 뭔가 덜어내는 어떤 작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를 원래는 다이어트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추석에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조금 줄여주면 좋은 기간이죠 그래서 달의 패턴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조정도 하게 되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지금 2일부터 다시 신월이 되는 14일간이죠 자 그러면은 한 17일 18일 이점에 신월이 되게 되겠죠 될 때까지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자 그런 것 또 과한 운동도 좀 별로예요 자 근이 형성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 운동도 좀 별로여서 조금 덜 먹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버릴 물건들은 좀 버리는 것도 좋다 그게 슬기로운 지구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슬기로운 지구생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10월 5일부터 해서 10월 11일까지 자 우리가 10월 첫째 주를 잘 살기 위한 슬기롭게 살기 위한 별자리별 타론세 지금부터 양자리부터 뽑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구독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타로 뉴스에서는 교육 정보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좋아요까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양자리부터 별자리별 은색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자리부터 뽑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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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 8번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컵 8번이라는 뜻은 뭐냐면 돌아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추석이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움직여서 돌아가든 감정이 돌아가든 뭔가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자, 복귀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어디를 떠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감정적인 변화 감정적인 정리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이 별로예요 자, 컵이 하나가 쓰러졌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 카드는 긍정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내지는 받을 것 이런 거에 대한 어쩌면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비하셔서 상처가 덜 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싹 좋지 않은 어떤 카드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섯 개의 어떤 칼이 떴거든요 그럼 변화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약간 변화를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이동, 변화 그리고 출장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변화의 소식이 아니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가 지금 뛰어내리고 있어요 유니콘이 나왔는데 여기 무슨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타워가 떴어요 이러면 뭐냐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연인과 다투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아니면 좀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만나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임신이 된다든지 이런 일들 그래서 연애에 관해서 조금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1순위가 다툼주의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건강은 그게 염려는 없어요 킹로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킹완절을 의미하게 되는데 화냄 그것만 주의하시면 건강은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기다림이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번 주에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괜찮다 결과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린다 생각하시고 임하시면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어두운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깊이 바라보는 것 헐미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우울해하거나 내지는 너무나 조용히 있거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좀 활달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컷카드가 뜨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변화 약간의 변화 그리고 돌아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긍정적인 면은 좀 별로예요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연애의 다툼주의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이번 주의 기다림은 긍정적이다 이번 주의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우울한 것 너무나 깊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이다 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항소자리 분들 문제뽑기 들어갈게요 양자리 분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완즈가 뜨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상하게 일이 많아요. 이번 주에 황소자리 분들은 왜냐하면은 열심히 일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분명히 좋은 결론이 있다. 그리고 조금 고집을 부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나의 것을 성취나 쟁취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킹컵이에요. 자 그러면 킹컵은 금전적인 면에서 모든 가능성을 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라는 결정을 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두고 이거 저거 두 개도 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금전적인 면을 검토하자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한다. 자 그래서 굳이 결정할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이 정말로 더 바르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하고 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 내면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연애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있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좋은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그와 잘 될 것이다. 내가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애의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매달리자입니다. 자 그래서 깊이 고민하자. 자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하여서 계속 노력해보자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뭘 판단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것에 좀 심도 있게 임해보자라는 자세로 임하면 좋으실 것 같다 보이고요. 부정적인 거는 뭔가 소식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트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소식 자체가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온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문으로 보게 되면 뭔가 자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거기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두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 선택의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애는 좋다. 건강은 걱정이 없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심도 있게 조금 기다리는 듯이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고거 항수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гу.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두기 자리 분들 운수 해석 들어갈게요. 처음 운으로 보게 되면 에이스 완제가 뜯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일의 시작, 기획의 시작, 문서의 시작, 뭔가 사랑의 시작, 성적인 에너지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뭔가 좋은 일이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에게 이번 주 있을 것 같다. 쌍둥이 자리 분들이 계속 카드가 좀 별로였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카드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것이 긍정적인 어떤 작용으로 다가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금전적인 면에서 러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주변의 관계성, 그리고 연인과 같이 하는 것, 동업자의 제의, 이런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타인과 같이 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킹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금전적인 성취를 이룬다는 뜻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돈 있는 남자의 영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전적인 성취, 어떤 실속적인 능력, 능력을 가지신 분의 영향력, 이런 거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긍정적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연애는 우선은 연애적인 상황은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되고, 어쨌든 완즈가 떴기 때문에 연애는 조금 다른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연애에는 여러 가지 경쟁자들, 다양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좋아요. 에이스 펜타클이기 때문에 건강에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야. 자, 그러면 이 카드가 뜨게 되면은 이제 환절기가 되잖아요. 좀 춥고 이러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드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더썸 카드, 근거리를 어디로 가거나 아니면은 같이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태양을 즐겨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썸 카드이기 때문에 밝음을 즐겨라, 밝은 대로 생각하라, 그대로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혼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것의 시작, 자, 금전적인 것은 주변과 같이 하자.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실속적인 어떤 결과물, 그리고 연애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좋다. 자, 그 다음에 밝은 자세로 임하자. 자,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밀어붙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 분들의 청혼으로 보게 되면 요게 쓰리 로드 카드가 떴거든요. 쓰리 완즈가 떴어요. 그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고 좋은 결과물을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언가를 해놓고 어떤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결과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남성분이 나에 대한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것 또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 기다림,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번 주 청혼의 카드에 떴고요. 금전운에서 이게 좀 별로예요. 자, 지난주에 쌍둥이 자리가 이 카드가 떴던 것 같은데 자, 금전적인 면에서 고민과 걱정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운용에 대한 걱정도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나 이런 것은 우선은 안 되시고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철저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다. 자, 근데 너무 걱정한다고 우리가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되 근데 투자나 이런 면에서는 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직업적인 면도 조금 별로예요. 문 카드예요. 자, 그러면 문 카드는 밤이고 그리고 달이 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앞에 진행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자는 마음으로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뭔가 완벽한 해결을 바라기보다는 기다림의 자세로 이번 주에는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달려오는 카드죠. 자, 그러면 에너지를 가진 그가 달려오는 거기 때문에 연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카드예요. 누군가 나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인다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연애는 새로운 어떤 시작과 관련된 좋은 에너지를 가진 카드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앰프로스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덜 먹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의 다이어트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래요. 긍정적인 게 이게 지금 칼 3개가 떨어져가지고 삐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 주에 마음이 아픈 것은 긍정적인 면이나 애정적인 면이나 아픈 것은 긍정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결론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번 주에 좀 아프더라도 나중에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긍정적으로 능기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적인 작용은 대비리예요. 자, 묶여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 묶여서 이번 주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잘 될 거니까 너무 답답함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청혼으로 보게 되면 기다린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플 수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조금 두렵다. 자, 그리고 연애는 괜찮다. 건강은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자, 좋은 점은 마음 아플 수 있다는 것. 좋은 게 마음 아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좀 두려운 것, 매여있는 것. 자, 그리고 조금 답답한 것. 이게 부정이에요. 자, 개자리 분들 이번 주에 싹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한 주는 짧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청혼으로 보게 되면 저지먼트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재활, 재회, 부활, 예전에 어떤 일과 관계된 소식들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전에 거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기별이 있는 카드가 청혼으로 떴어요. 자, 그러면 좋은 쪽으로 대체적인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재회, 부활, 재차 오는 소식들, 그것과 관계 있는 카드가 청혼으로 떴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돈을 생각하면서 뭔가 있는 카드죠. 자, 그러면은 돈의 어떤 투자면을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뭔가 돈의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이 카드는 좀 별로인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알던 것과 관련되면서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자신의 어떤 투자를 생각하는 그런 카드가 금전적인 카드에 뜯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스타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미래를 위한 별의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그곳을 향해 갈 수 없지만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두 개, 한 개 말고 두 개. 자,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하면서 좋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카드. 두 개를 해보셔도 돼요. 자, 그런 카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마음이 아픈 카드예요. 소드 카드, 파이브 카드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그가 되든 내가 되든 간에 서로 이상하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언어적인 상처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사자자리 분들은 언어적인 면에서 조금 주의를 게울이 가면서 연인을 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은 이상한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육체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은 에너지를 보충해 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이번에 긍정적인 것이 남성의 힘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남성이 어떻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이고 그리고 이 앰프로 카드는 나라에서 오는 어떤 법률적인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관계된 일도 또한 긍정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서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 카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만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움직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문으로 보게 되면 과거와 무슨 관련이 있는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를 생각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보자. 자, 연애는 마음이 서로 아프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금강은 약간 에너지의 가부와 그래서 충전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것은 남성, 나라와 그리고 문서와 관련된 면에서는 긍정 부정적인 것은 너무 안일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려 하는 것이 어떤 부정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참고해서 어쨌든 이번 주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천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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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사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퀸컵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여성의 어떤 생각, 여성의 걱정, 그리고 엄마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총운위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떴고요. 그리고 약간 감정을 상징하는 카드가 천사자리 분들의 총운세로 떴어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텐소드입니다. 그러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감, 끝, 나온다, 결정난다, 이제는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명백한 뭔가 끝이 있는 카드가 천사자리 분들의 금전운에서 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불명확하다고 나옵니다. 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에 대해서 어떤 불명확한 어떤 거기 때문에 불안함, 불명확함.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주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아요. 자, 포 완즈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물, 웨딩의 문이죠. 그래서 결과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이 나오고 여성이 춤추는 모양으로 지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른 어떤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작용은 집안입니다. 히어로폰트. 자, 그러면 집안도 되고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도 되고 윗상사도 되고 그래서 나의 길을 안내해 주는 어떤 사람의 작용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믿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 계산하는 듯, 잰 듯, 자르듯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은 거고 우선은 하고 보자라는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너무 계산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좋은 작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여성이나 엄마, 여자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카드가 총운위 카드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끝이 있는 카드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불안함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다, 건강도 좋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나를 안내해 주는 사람, 나의 길잡이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자르듯이 하는 거,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별자리는 천칭자리가 되죠.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천칭자리 분들 휴세 으 자 천칭 자리 분들 운수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으로 보게 되면 퀸 오브 펜타클 이거든요 그럼 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어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성의 어떤 뭔가 어 금전적인 내용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운용을 하거나 어 그런 어떤 카드가 뜯거든요 자 그래서 어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진 어떤 안정적인 위치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는 카드가 총 내 카드로 뜯구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이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투자 이런거 안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투자를 하던 어 뭔가 어 금전적인 면에서 움직이든 간에 썩 좋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금전적인 눈에 어떤 카드가 뜯구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 변화가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부서 이동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변화가 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 주셔도 돼요 자 앞쪽으로 나아가고 있죠 어쩌면 나아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어떤 변화에 대한 카드가 어 이번 주에 어 직업적인 면에서 했었구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어 남 이게 똑같이 보이는데 이건 남자예요 자 그래서 남성이 어 뭔가에 대해서 어 생각하고 있는 카드죠 돈도 조금 컵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남성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남성이 어떤 굉장히 실속적인 어 뭔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 카드가 어 연애운의 카드에 떴어요 조금 물질적입니다 이분은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연애는 킹 나이트 컵이니까 연애가 아니고 건강적인 측면은 어 컵이니까 어 염려는 없죠 그래서 너무나 감정적인 면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으시고 자 술을 드시는 분들 같으면은 음주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하지 마시고 이거 저거 생각해 보시면서 두 가지를 어 조금 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어 자 부정적인 거는 어 자 부정적인 거는 어 포펜타클이거든요 그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대로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비밀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투자는 아닌데 약간은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은으로 보게 되면 자 어쨌든 어 나의 지킴 안정 금전적인 것 실속적인 것과 관련된 자 총은의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투자나 어 여탄면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다 연애는 어 물질적이고 약간 현실적인 남자의 어떤 생각이 들어 있다 보이고요 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재보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어 긍정적인 거다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금전을 따지는 것 자 그 다음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이다 자 그래서 전칭 자리 분들 운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 자리 네 감사합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지금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파이브 펜타클은 금전적인 어떤 궁핍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어중간한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은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모자란다 내지는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부담이 좀 되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조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 카드가 총운은의 카드에 뜯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템프런스 카드예요. 그러면 절제하라 그리고 소통하라 적당하게 하라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지출은 조금 상가하시고 좀 규모 있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소식을 전하여서 어떤 결론을 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바로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이 카드에서 보여주는 내용처럼 조금 절제하면서 조금 딜을 내다보면서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은 규모 있게 잘 쓰자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맹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못 나온다, 나올 수 없다,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생각이 많다라는 카드가 행맹 카드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다. 그럼 못 나온다, 못 들어가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는 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카드가 뜯고요. 그 다음에 연애가 이게 진짜 좀 별로죠. 연애가 지금 유니콘이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보라색 이 분, 여자분을. 그래서 연애는 어쩌면 여성분이 잠 못 자고 엄청 걱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여성을 좀 위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연애적인 측면은 너무나 고민이 많으니까 고민을, 여성모의 고민을 이해해 주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적인 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정갈자리 분들은 밝게 지내자. 썬 카드가 떴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밝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포소드죠. 그러면은 너무나 약간 머물러 있고 너무 어둡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 어쩌면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활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파이브 펜타클 카드는 어쨌든 금전적인 부담을 가진 카드가 떴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통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한다. 자, 그리고 연애는 조금 그녀가 엄청 걱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밝게 지내시고, 그리고 밝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중요하다. 자, 전갈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기에는 텐 오브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금전과 관련된 것, 가정일과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금전의 성과물을 바라시는 분들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10개가 돈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 자, 거기에다가 어쨌든 금전적인 면에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면에서 가족과 같이 하는 면에서 긍정적인 카드가 총운세 카드로 뜯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퀸스 오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여성의 결정력, 여성의 어떤 판단력과 관련되면서 어쩌면 실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면의 카드가 뜯고요. 금전의 면에서는 좀 냉정화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텐 완즈가 뜯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에너지를 다해서 어떤 결론이 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육체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카드가 직업적인 면에서 떴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성과물은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되게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헐미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은 고민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애에서는 밝은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생각을 하면서 집중한다라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 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불같은 성격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성질을 조금 죽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커베이스거든요. 그러면은 새롭게 다가와서 이렇게 나한테 감정적인 자극을 주는 어떤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자극, 그 다음에 물과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작용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니까 거기에 고민이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거는 해결되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게 부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너무나 고민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가정적인 거, 금전적인 거, 다 같이 하는 결과물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거기에 여성의 결정력이 금전과 관련이 돼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내가 노력을 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둘을 가지고 너무나 고민하는 것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사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핵맨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매달린 듯이 고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뭔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변화는 주지 말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보자 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븐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공과금을 내야 된다든지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지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마무리를 해서 취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방향성을, 직업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할지 의문이 생기면서 약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달린 거 보면 어쨌든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연애는 체리어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럼 연애는 뭔가 전진, 남자가 달려옴 그가 나를 좋아함, 그가 움직일 것이다. 자, 그래서 남자가 뭔가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카드가 체리어트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크게 염려 없어요. 자, 열 개가 떴으니까 염려 없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오는 어떤 실속적인 제한, 경제적인 제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다. 자, 부정적인 작용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뭔가 결론을 내려서 변화를 주는 것은 염소자리 분들에게 썩 이루어온 짓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청운으로 봤을 때 행맨 카드 그래서 매달린 듯이 고민하는 카드가 떠서 약간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처리할 것이 있다. 자, 그 직업적인 면에서는 걱정이 있다. 연애는 그가 뭔가 표시를 하거나 변화가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염려 없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새로운 제한, 실속적인 제한, 새로운 변화들 그것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완벽한 변화는 이번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시작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 뭔가 그만두고 완벽하게 변화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세요. 자, 물병자리 분들 청운으로 보게 되면 킹컵이 뜯거든요. 그러면은 남자가 잔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감정적인 제한,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제한, 그리고 남자의 어떤 역할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고 어떤 뭔가를 바라볼 때 뭔가 칼로 자른 듯이 그런 것보다는 약간은 두리뭉실하게 임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카드가 킹컵의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이게 4개의 펜타클이거든요. 자, 그러면 4펜타클인데 4개의 펜타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번에는 지출을 하는 것보다 앉아서 그대로 차근차근 지출을 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투자나 변화보다는 그대로 유지해가는 것이 우리 물병자리 분들에게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고민이 많아요. 헐미 카드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집중함, 고민 이런 것을 상징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썩 긍정적인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여성이 어떤 거에 대한 경제적인 거에 대한 삶에 대한 실속적인 거에 대한 것에 고민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여성의 어떤 것과 관련 있는 카드가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건강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식스로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6이거든요. 그러면은 승리한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것을 발견해 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강 잘 해결될 수 있으니까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10개의 컵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자르듯이 아니면은 딱딱하게 이렇게 임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온 가족이 두리뭉실하게 다 같이 만족하는 것이 어 그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네요. 자, 부정적인 거는 이게 또 포완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상반이 되는데 이거와 이거 카드는 비슷한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 가정적인 게 이게 이게 부정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둘만이 이 둘이잖아요. 둘만이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번에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족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번 주에 어떤 확연한 결과물이 나와서 좋아질 거야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작용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좀 빠르게 하겠다는 마음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킹컵은 다양한 가능성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는 자세 그리고 좀 부드러운 것 이런 것이 좋다는 카드가 총운으로 뜯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아끼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연애적인 측면은 그녀가 실속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좋다.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다 같이 만족하는 것이 긍정이고 둘만의 만족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sini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존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될 러버 카드가 떴어요 사랑 카드가 떴는데 여기는 사랑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쨌든 조금 반대의 어떤 느낌이 좀 듭니다 총운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 남녀가 사랑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남녀의 사랑에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카드가 이 러버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타워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출 조심하셔야 되고 뭔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좀 주의하면서 차근차근한 어떤 지출이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혹시 금전에 대해서 숨김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의 벨스러운 일 조금 다른 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전문가 카드입니다 세계의 펜타클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전문성 좋은 입장 그리고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되는 카드가 뜯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남자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이번 주에는 조금 정지된 연애운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움직이기보다 조금 정지되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픈 카드가 나왔거든요 건강적인 측면에 그래서 이렇게 치면 연애운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건강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3 카드가 뜸으로 해서 어떻다? 약간 마음이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것은 투 펜타클이죠 두 가지 상황을 잘 조율하는 것이 긍정이다 그래서 너무 하나에 올인하지 말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생각해 보자는 거고 부정적인 것은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는 행위들은 정말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싸우고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이 조금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거는 운명의 수리박기거든요 자 그래서 움직임보다는 좀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총문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은 카드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철저한 어떤 좀 준비가 필요하고 좀 다른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전문인 연애는 기다림 자 그리고 건강은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좋은 점은 두 가지 상황을 보자는 거고 자 거기에 반복적으로 어떤 되는 그런 패턴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별자리 별 운세를 여러분들께 자 10월 5일에서 11일까지 별자리 별 운세를 자 뽑아드렸고요 자 우리 운세 끝에 지금 나가고 있는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의 다음 주에 대체적인 어떤 운세들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과 정치 외교 경제 자 그 다음에 보건 날씨까지 해서 날씨 보건 자 우리 다음 주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우리나라 운세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킹펜타클이 돈에 관한 상황이 뜨네요 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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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언제나 우리를 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자 처음으로 봤을 때 킹 오브 펜타클이 됐기 때문에 남성이 자 대통령도 될 수 있겠죠 남성이 어떤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한다 현실적이면 경제적이면 운용을 어떻게 할까 하는 면에서 실질적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가 자 떴고요 자 이거는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뭔가 경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는 엠프로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이 어떤 이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그 이번 주에 그래서 여성의 어떤 뭔가 능력 지위 여성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을 것 같다 보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새로운 제안이 있을 것 같다 실속적인 거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어떤 제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는 마음 아픈 카드예요 자 그래서 어느 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은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날씨는 그만 그만 템프런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약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템프런스 카드가 되기 때문에 날씨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아 보건이죠 보건 이거 보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건강적인 측면은 잘 조율을 해서 하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코로나가 뭐 다시 터진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날씨는 식스펜타클이기 때문에 요것도 뭔가 안정적인 어떤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비가 많이 내린다든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 현실적인 안정적인 어떤 면과 관련이 될 것 같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자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제한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거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날씨는 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 건강은 어 자 이 자세에서 조금 안정적인 측면에서 어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거기에 어 건강적인 측면은 어 아마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어 뭔가 투자라든지 가치라든지 요런 어떤 재는 듯한 어 느낌이 좀 들 것 같다 요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자 10월 어 5일에서 어 10월 11일까지 자 별자리별 운세와 우리나라 운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번주에도 자 변함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